뽀송이는 이제 11개월인데요. 엄마 준거? 장 건강에도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누리추 유산균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 유산균이요? 응, 유산균. 뽀송이가 아주 잘 먹더라고요. 강아지가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누리추 유산균 리뷰해볼게요. 이 제품은 오복놀이에서 나온 누리추 유산균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모두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추루형 타입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단백질이 4.5%에서 8.46%까지 함유가 돼 있습니다. 맛에 따라 다른데요. 알았어, 줄게. 누리추 추루형 4세대 유산균은 5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맛있어? 응. 오늘은 뽀송이 유산균이 도착을 했는데요. 유산균은 요리추라는 유산균이고 5가지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추 유산균 줄게. 뽀송아, 이거 유산균이 뭐야? 국내 최초 생유산균 대양액으로 만든 우리 아이 장강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 간식입니다. 뽀송아, 봐봐. 이게 누리추야, 누리추. 알았지? 누리춘데 맛은 5가지야. 이거는 참치맛이야. 참치맛. 알았지? 어, 참치맛. 하나 꺼내줄게, 엄마가. 짠. 앉아, 앉아. 앉아요, 주지. 못 참아? 기다려. 유산균에는 다양한 영양성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그레분, 수분이 함유되어 있었어요. 맛있어? 이거 엄마 줄게, 이거. 이건 유산균. 고양이도 먹을 수 있고. 차려, 앉아. 정신 차려, 앉아. 엄마 줄게. 꾹 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짜면 나와요. 이거를 뽀송이한테. 이렇게.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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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러나. 이 유산균이 좋았던 이유는, 무방구제, 무색소, 무향료라는 점이 좋다, 할게요. 자. 오리맛. 오리맛. 이것도 해서. 쭉 짜서 줄게. 오, 나왔다. 뜨끈한 절이야. 크게 Fall in the glass. Via쌤. 이쪽에. 누군가, 따라서, 뱀 양. 오늘 먹어봐야 돼서, 이거 맛있어? 맛있어? 뽀뽀해! 뽀뽀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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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해 줘, 뽀뽀해 줘. 뽀뽀해 줘. 뽀뽀해 줘. 뽀뽀해 줘. 뽀뽀해 줘. 특허받은 미생물질 유익균인 유산균 배양액이 50.3%나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100% 유산균 배양액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3개월부터 전 연령이 가능하고요 얘는 연어맛, 얘가 참치맛, 고는 치킨, 고는 돼고, 우리맛 맛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4개씩 들어있네요 짜먹는 추리형 타입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먹일 수 있으니 휴대하기가 편합니다 맛있게 짜먹는 영양스틱으로 프리앤 포스트 바이오틱스랍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짜먹는 타입이라서 먹이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요거 노란색 치킨 맛 좋아할 것 같은 치킨 맛 쭈욱 많이 난다 하나를 다 짜면 알았어, 줄게 준다고, 알았어 보송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 알았어 아니, 잠깐만 아냐, 아냐, 아냐 앉아 앉아 보송이 지금 엄마가 준 게 뭐냐면, 이거야 보송이 맛있겠지? 먹어 좀 이상해 응, 이상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리뷰할게요 안녕 보송아, 안녕해 손 보송아, 손 손 손 손해줘, 손 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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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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